대전광역시에 사는 이모씨께서 보내준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 시골에 살다가 다시 대전으로 올라온 43살 여성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는 요즘 귀농이나 이촌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미천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귀농을 꿈꾸게 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으니까요. 챗바퀴처럼 돌고 도는 일상과 지겨운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농사나 지으면서 속 편하게 살고 싶었어요. 농사일 끝나면 느긋하게 차도 한 잔 마시고 밤하늘에 뜬 별도 보고 지금은 사별한 남편과 함께 멋진 귀농 라이프를 꿈꾸곤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골에서 살아보니 삶이 녹록지 않더라는 겁니다. 물론 정말 시골에서 잘 적응하시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귀농을 꿈꾸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시골 생활의 단점을 알고 도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 차이가 있으니까요. 특히 혼자 귀농을 생각하시거나 여성분들끼리 시골에 내려가서 살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 도움이 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귀농을 했던 것은 2년 전 남편이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서로 늦은 나이에 인연을 만나게 되었지만 한 쌍의 원앙처럼 부부금슬이 좋다는 칭찬을 자주 들었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기에 남편의 떠나간 빈자리는 더욱더 시리게 느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는 악재가 겹쳐 다 버리고 저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차피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도 없어 혈혈단신인지라 저 내키는 대로 결정하기가 쉬웠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뭐 해먹고 살 거냐고 물었습니다. 시골에 내려가서 사는데 계획이 있어야지 않겠냐고 했죠. 저는 그저 당분간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었습니다. 떵떵거리며 살 만큼 재산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당장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었으니까요. 원래는 은퇴 후 남편과 농사를 지을 생각이었지만 여자 혼자 농사를 짓는 게 쉬운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한테 맞는 일이 무엇일지 천천히 생각해봐야겠다고 했습니다. 정 안되면 원래 하던 일을 계속하는 방향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제 직업은 디자인 쪽으로 회사에 다닐 때도 가끔 외주를 받아 주말에 작업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감을 받아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하면 최소한의 먹고 살 만큼의 돈은 벌지 않겠나 그런 안일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주변인들은 여자 혼자 시골에 내려가서 사는데 대책이 없다면서 혼냈지만 그때는 그 말이 제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조언을 조금이라도 들었으면 좋았을걸요. 시골 생활을 극구 반대하던 지인들과 가족들은 제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사람들은 정 시골에 살고 싶으면 읍내에 살아라. 어디면 단위로 들어가서 외진 곳에 여자 혼자 살면 위험하다. 라고 충고했습니다. 황소고집이었던 전 그 말을 새게 듣지 않았죠. 무슨 세속을 떠나 도 닦는 사람도 아니면서 조용하고 인적이 드문 곳을 그리 고집했나 몰라요. 적당한 집을 구해 사람을 불러 수리하고 그곳에 살기 시작했죠. 여자 혼자 시골 마을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 신기했던 것일까요? 꽤 많은 이들이 저에게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외진 곳에 살면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빈다. 잠시 산책을 갔다 오거나 슈퍼나 은행에 가서 볼 일을 잠시 보고 돌아오면 꼭 누군가가 집 주변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40대 여자가 왜 이런 시골까지 왔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어딜 가나 난밀에 관심 많은 사람은 꼭 있지만 이곳 사람들은 좀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사적인 질문을 아무렇지 않게 하더라고요. 왜 여자 혼자 사냐 뭐하러 시골까지 내려왔냐부터 시작해서 정말 혼자 사는 게 맞냐는 불쾌한 의도가 숨겨진 질문까지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버럭 화를 내고 쫓아내고 싶었지만 나이 든 어르신들도 많았고 젊어봤자 대부분 저보다 연배가 높은 사람들이라 함부로 굴기도 어려웠습니다. 제 소문이 마을에 싹 퍼지면서 그들은 점점 더 저에게 참견하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를 도와주겠답시고 농사지은 작물도 가져다 주고 여기서 살려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둥 조언을 해왔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 행동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직접 기른 야채를 놓고 가겠다고 집안에 턱턱 들어오고 제가 집안일 하는 것마다 참견하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집안 살림살이를 살피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실눈을 뜨고 관찰하시는데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어 숨막혔습니다. 그나마 같은 성별의 어르신들이야 불편하고 짜증나긴 해도 신체적 위협을 느낀다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문제는 남자들이었습니다. 남자들은 하나같이 처음엔 저에게 친절했습니다. 그들은 마을에 들어온 외지인을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베풀겠다는 듯 이것저것 도와주곤 했습니다. 하나 저는 그들의 호의가 절대 아무 이유 없이 베푸는 게 아니란 걸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집 뒤쪽에는 제가 가꾸는 텃밭이 하나 있었는데요. 본격적인 농사용은 당연히 아니고 취미용으로 가꾸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기른 채소를 따서 요리하고 먹는 것은 꽤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비록 못생기고 볼품없는 채소지만 내가 땀 흘려갖고서 읽어낸 결실이니까요. 그러나 꼭 텃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면 남자 한두 명이 와서 기웃거리며 도와줄 것 없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한사코 거절해도 이건 이렇게 심으면 안 된다는 둥 이런 땅에는 뭘 써야 한다는 둥 아는 척을 하는데 꼭 부담스러울 정도로 가까이 다가와서 말하곤 했습니다. 심지어는 도와주는 척하며 은근슬쩍 몸을 붙여오거나 우연히 닿은 척 가벼운 스킨십을 하는 인간들도 있었죠. 이 뒤에 벌어질 일은 뻔했습니다. 이것저것 참견하면서 일을 좀 도와주는 신용을 한 다음 목이 타서 그러는데 물 한 잔 만줄 수 있냐고 묻곤 했습니다. 솔직히 속이 빤히 보이지 않습니까?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들어오고 싶다는 거죠. 그때마다 저는 이 발정난 놈이 어디서 개수작불이냐? 고속으로 욕하면서 새침하게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하고는 물을 한 잔 가져다 줬습니다. 그럼 그 음흉한 놈은 헛기침하면서 탐탁지 않다는 듯 물잔을 받아들였죠. 이렇게 저는 외줄 타기를 하듯 마을 사람들과 아슬아슬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완전히 그들을 거절하지도 않지만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듯 굴었죠. 서서히 저의 행동을 못마땅히 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결국 저의 속을 긁는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니 좀 너무한 거 아니요? 도와준 사람을 땡볕에 이렇게 세워놓고 5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간 노총각 이씨는 그날도 목이 탄다며 속 보이는 말을 했습니다. 평소처럼 그의 음흉한 속내를 모른 척하며 물을 가져다 줄 테니 기다리라고 하자 이 더위에 도와준 사람을 바깥에 세워놓는 건 너무하지 않냐고 했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몇 번이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도와주겠다고 호미까지 뺏어서 지가 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몇 시간 일한 것도 아니고 고작 20분 해놓고 저렇게 강짜를 부리다니요. 평소라면 능구렁이처럼 생글생글 웃으며 넘기던 저도 이날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전날 지인의 장례식에 다녀오겠다고 먼 거리를 다녀와 피곤한 상태였던 데다가 이 씨가 오기 전 오지랖 넓은 사람한테 시달려 진이 빠진 후였습니다. 마을 이장 부인이 저에게 와서 아직 나이가 젊은데 재혼할 생각이 없냐고 은근히 묻더군요. 부인을 잃고 사별한 60대 남자랑 저랑 엮으려고 하는데 재혼 생각이 없다고 거절해도 계속 저를 설득하려고 들더군요. 한 시간이나 넘게 시달렸습니다. 참을성이 모두 바닥나버린 저는 그동안의 서름을 내뱉듯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싫다고 누누이 말했는데도 호미까지 뺏어가며 하셔놓고는 뭐라고? 하 참. 도와줘놓고 욕 얻어먹기는 처음이네. 아니. 욕을 하는 게 아니라요. 말을 하면 할수록 상황은 점점 꼬여만 갔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은혜도 모르는 짐승, 배은망덕한 여자가 되어갔죠. 말싸움이 길어질수록 저도 점점 더 감정이 격해졌고 결국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 따졌습니다.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남자가 들어오려는 게 그럼 정상이냐고 왜 자꾸 들어오고 싶어하냐고 말했죠. 그러자 이씨는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자기를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보고 있었냐면서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다시는 도와주러 오지 않겠다면서 으름장을 실컷 놓고는 가버렸죠. 처음엔 그 모습을 보고 속 시원하다 싶었습니다. 계속 사람 불편하게 만들고 쑤시느니 안 오는 게 낫죠. 그러나 이씨가 무슨 소문을 퍼뜨렸는지 마을 사람들은 제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우짓을 하면서 남정내들을 꼬셔놓고 이용만 해먹는다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순진한 이씨를 꼬여내놓고 단물만 빼버린 여자가 되었습니다. 여자가 여지를 내주니까 남자도 그러는 거 아니냐면서 이씨를 옹호했습니다. 특히 이씨의 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고깝게 보고 지나갈 때마다 저를 대놓고 노려보곤 했습니다. 게다가 저에게 보복의 마음을 품은 대상은 이씨만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마을 이장 부인의 중매를 끝까지 거절했을 때 표정이 안 좋은 걸 보고 불안하다 싶었건만. 갑자기 뜬금없이 마을 이장과 이장 부인이 집에 찾아와서 저한테 마을 발전 기금을 내라고 하더군요. 네, 마을 발전 기금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지금까지 그런 소리는 없었잖아요. 갑자기가 아니라 원래 다 내는 거예요. 그동안은 여자 혼자 시골에 내려와서 고생하는 모습이 짜내서 적응하는 동안 우리 쪽에서 편의를 봐주느라 얘기 안 한 거고. 그들이 저에게 요구한 비용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게다가 무슨 월 회비까지 내야 한다는데 가만히 있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기가 막혔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마을 발전 기금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내는 돈일 뿐인데 파지에서 온 외지인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악용해서 돈을 뜯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마을 이장 내와도 크게 한바탕했고 그 일 이후로 시골에서 더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어 시골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현재 저는 지인을 통해 작은 디자인 회사에 들어가 예전처럼 직장인으로 생활 중입니다. 귀농이나 귀초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저처럼 혼자서 생활을 꾸리시는 분이라면 제발 신중히 생각하시길 바라며 글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연과 함께 와는 시골에서의 낭만적인 전원 생활을 꿈꾸지만 꿈과 현실은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클립뉴스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